아! 이거! 내 카운터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녀석이지. 나같은 시공지도 홈런을 날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녀석이라고. 군인으로서의 사명? 글쎄... 나는 살아남기 위해 군인을 선택했을 뿐이야. 그 밖에 어려운 건 잘 몰라. 관심도 없고. 목숨 구걸할 시간 정도는 줄게. 어디 빌어보라고. 봐줄 생각 없지만. 구해마을 투하우! 좋아. 내가 나설 차례인가? 이번엔 좀 다를 거야. 전력을 보여주지! 좋아! 전벽! 이 느낌! 자! 쓰레기총으로 처박아주지! 자! 고철더미와 함께 날아가 버려라! 어때? 깔보던 귀새끼한테 물리는 심정이! 옙! 홈런! 경쟁을 크게 넘어갑니다! 건방지게! 자! 쓰레기총으로 처박아주지! 나는... 쓰레기가 아니냐... 아무리 쥐새끼라도 코끼리를 쓰러뜨리지 못할이란 법 같은 건 없어. 승부는 구해말 투하우프터라는 말도 있잖냐. 아! 기억해두라고! 이거 내 좌우명이니까. 제가 이 영상이 비장 지금